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41만여 가구가 민간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50%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27일 리얼투데이가 올해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공공을 제외하고 전국 470곳 사업장에서 40만 7,374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지난해 430개 단지 27만 1,261가구보다 50.2%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단지 4만 7,626가구, 경기 127개 단지 11만 6,017가구, 인천 33개 단지 3만 2,598가구 등으로 수도권은 전체 213개 단지에서 19만 6,241가구가 분양됩니다.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은 수치인데 재개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변수가 많아 실제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